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상담 사업들을 하고 있는 목회 상담학자 곽지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를 쌓는 대화 방법인 공감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조부모, 좋은 부부, 좋은 친구, 좋은 동료와 좋은 리더 우리가 원하는 관계 형태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는 공감, 즉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어릴 적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첫 번째 애착 대상 대부분의 경우 엄마나 아빠이겠지요. 애착 대상의 공감이 아이의 평생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신경생리학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거울신경세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은 매우 다른 자기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목회상담심리학 권수영 교수는 저서 공감육아에서 거울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대하면서 긍정적이고 사랑을 뿜뿜 뿜어내는 거울을 바라보는 아이들은요. 자존감도 뿜뿜 생겨나겠지만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상처를 쏟아내는 거울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져서 스스로 자신을 좋아하지 못해서 긍정적인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감 경험은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문화 속에서 살지를 못했지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공감 능력이 낮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을 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따뜻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했던 내 마음 들여다보기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감 육아를 중심으로 공감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대화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이들은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안정감을 가지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를 내면서 심통을 부릴 때 야단을 치는 것은요. 아이에게만 일방적으로 분노를 참으라고 강요하는 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아이를 화나게 했는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야 합니다. 왜 그래? 이거는 야단치는 것이거든요. 왜보다는 무엇으로 바꿔보세요. 무엇이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게 할까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그 무엇을 찾아내면서 공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공감하는 부모는 아이를 천사처럼 착한 아이로 길들이려고 통제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입니다. 물론 어른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입니다. 왜 이랬니?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약점과 문제 행동만 확대하는 반응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왜 이로지? 나는 나쁜 아이구나. 그래서 엄마는 날 싫어하는구나.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부적절한 존재감을 갖게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자존감을 높이는 공감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아이가 자신을 소중하고 유능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부모는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지겹다, 지겨워. 이럴 때 아이의 속마음은요. 난 결코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야야. 아마 난 평생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공감 부모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벌써 여러 번 틀렸는데 너도 자꾸 잊어버려서 속상하지? 같은 내용으로 부부 사이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의 아내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맨날 똑같아. 지겹다, 지겨워. 이럴 때 남편의 속마음은 아휴, 맨날 똑같은 걸로 잔소리네. 나도 지겹다, 지겨워. 나름 하느라고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내가 너무 무능력한가? 아, 설 자리가 없네. 이럴 때 공감하는 아내분은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자기도 힘들게 노력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실패해서 속상하지. 보통 부모님의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바보처럼 우는 게 아니야. 그만 울어. 이럴 때 아이의 속마음은요. 나는 남자답지 못한 남자야. 어느 여자가 날 좋아할까? 공감 부모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펑펑 우는 걸 보니까 많이 억울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줄래? 엄마가 궁금한데? 이렇게 감정과 느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못해? 버릇이 왜 그래?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반응보다 그랬나 보구나. 화가 났나 보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죠. 그 외에도 공감대화는 여러 가지 중요한 대화법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특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이들을 예로 들면요.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심각하게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다든지 뭔가를 훔친다든지 학교 다녀와서 오줌을 싼다든지 말수가 줄어든다든지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이의 내면의 내면의 감정은 아이의 내면의 감정은 아이끼리 없어집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은 부모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힘든 일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무섭고 불안해요. 공감을 위해서는 문제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든지 어른들이 불안과 위기를 느낄 때는 아이들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지요. 표출 방식이 다르고 표출하지 못해서 쌓아두게 되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특별한 관찰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어른들도 스스로 위기의식 때문에 아이들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지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는요 먼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때 가족 전체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부모나 가족이 보였던 반응은 어땠느냐 그런 반응으로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짐작해 보는 거죠. 아이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상실감을 공감해 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공격성은 감정을 공유해 줌으로써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가슴 속 깊은 수치심, 불안감, 상실감 등은 불안감, 상실감 등은 알아주고 표현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공감대화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완벽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완벽히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세상 환경도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 노력하시겠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유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관계가 좀 삐걱대더라도 어떠한 상처를 받더라도 강건하게 건강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른 이에게도 그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공감 능력까지 키우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